LG전자 조주완 사장이 아프리카 6개국 외교 관계자를 초청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. LG전자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에티오피아, 탄자니아, 수단, 케냐, 루안다, 앙골라 등 아프리카 6개국 주한대사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. 행사에는 조 사장을 비롯한 LG전자 주요 경영진과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윤성혁 기획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. 조 사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은 디지털 기술 기반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 시티로 변하고 있다며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를 위한 최적의 장소인 만큼 이 자리에 모인 각국의 대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. LG전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직업훈련 학교 운영과 콜레라 백신 지원, 농촌마을 자립 지원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. 연합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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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